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는 40인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는 문화와 나눔의 목적을 갖고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기학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2013년 창단한 단체라고 합니다. 국내 공연뿐 아니라 해외 공연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공연과 일본 지도시에서의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국내 연주로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영산아트홀, 강남구 문화재단홀, 용인시 문화재단홀 등에서 정기 연주회를 진행해 왔으며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공연 등에도 다수 채택돼 공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또한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는 약 7,80회에 이르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다양한 나눔 연주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공연 무대나 관객의 연령대 등 여러 계층에 따라서 정통 클래식 곡뿐 아니라 재즈, 뮤지컬, 팝송, 가요에 이르기까지 직접 편곡해서 연주하며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지향하고 있는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 오늘은 지휘 김정아님과 40여분의 단원들이 역시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곡에선 매력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 가수 박기영 씨와의 콜라보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더 스테이지 오케스트라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